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또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워렌버펫의 13F를 리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그리고 덤덕 해주세요. 저도 바이바이. 이제 제가 코로나 마다 나오는 13F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거 다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베스터 워렌버펫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2년째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2월 14일 그러니까 지금 찍는 날이 2월 16일 인데요. 이틀 전에 워렌버펫의 13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리뷰할게요. 뭘 샀는지 뭘 좀 팔았는지 그리고 홀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제일 먼저 산거. TOP BUYS. 그래서 5개 제일 많이 산거를 좀 리뷰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산거가 셰브론이에요. 보니까 이걸 자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워렌버펫이 사고 파는 거 같진 않고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 같습니다. 산 양은 뭐 엄청나지만 이 포트폴리오에 비하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0.36% 그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뉴홀딩스. 그걸 샀고요. 이제 뉴홀딩스는요. 워렌버펫이 좋아하는 또 버크샤이 헤터가 좋아하는 디지털 뱅킹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뭐 핀텍 비슷한 거 같은데요. 파이낸셜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게 좀 재밌는데요. 액티비전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여기서 뭐 오락반되는 회사죠.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 디아블로인데요. 디아블로 그 레저렉션 나왔잖아요. 그 옛날 거 다시 만들어서. 그건 이제 엄청 했는데 그거 만든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거를 좀 샀습니다. 저도 좀 많이 봤어요. 좀 가격이 싸게 내려와서 좀 살까 생각을 했는데 뭐 사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워렌버펫 회사에서 좀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리버티 시리어스 엑셈. 요건 이제 라디오 회사죠. 요것도 샀는데 산 양이 정말 조금이에요. 0.07% 요것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리버티 미디어 코퍼레이션. 요것도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이 버크샤 헤터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제일 많이 산 게 탑5가 요렇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산 게 0.36% 샤브란인데 아주 많이 사지는 않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워렌버펫이 직접 나서서 산 회사는 하나도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워렌버펫이 사면 적어도 3% 이상은 사기 때문에 워렌버펫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산 것 같다 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제 좀 판 걸 볼게요. 판 거 다섯 개를 보는데 제일 많이 판 거는 에비 요것도 이제 헬스케어 그쪽인데 고거를 0.41% 팔았어요. 그리고 다음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요것도 0.35% 팔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마이클 버리 고사람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요거 회사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요번에 그런데 지금 워렌버펫 회사에서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갖고 있었던 양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리고 다음이 차럴 커뮤니케이션 요것도 좀 팔았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판 게 비자입니다. 비자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게도 티바 제약회사죠. 제가 좀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저는 지금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요거를 팔았어요. 좀 있다 보시겠지만 이걸 다 팔았습니다. 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요렇게 팔았습니다. 이제 갖고 있는 홀딩을 좀 볼게요. 보시면 뭐 당연히 애플을 제일 많이 갖고 있구요. 그 다음이 뱅커브아메리카, 아멕스, 코카콜라, 크랩트하인즈, 무디스코퍼버레이션, 버라이전, 유에스뱅크, 그 다음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게 쉐어블안입니다. 지금 저번 쿼러까지는 1%도 안되는 양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좀 더 사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1.36%가 됐어요.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오일값이 올라가고 좀 미래가 좋아보이는지 조금 애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매너산 페트롤리엄 거 팔았는데 뭐 어쨌건 그리고 다음이 뱅커브 뉴욕, 멜론, 요것도 뭐 은행주죠. 그리고 다음이 다비타. 이 다비타만 좀 안팔고 다른 헬스케어 쪽에 있는 모든 주식들 좀 파는 것 같아요. 다음이 제널럴모로, 다음이 베리사인, 요거는 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요. 요것도 좀 갖고 있구요. 그리고 다음이 크로거. 근데 요번 쿼러에 크로거를 좀 줄였네요. 요거 좀 아까 보셨던 차로럴 커뮤니케이션 요것도 좀 팔았구요. 다음이 리버리 시리에스 엑셈 그룹 그리고 다음이 스노플레이크. 이 스노플레이크가 비자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 산게 여러개가 있지만 쉐어블안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쉐어블안이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 1% 이상 갖고 있고 좀 사서 아무래도 기름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지 않나. 브럭샤 헤허웨이에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필립 66 그거 좀 갖고 있구요. 그리고 악시덴탈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기름이 좀 올라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때 이 브럭샤 헤허웨이에서 워렌 버펫이 직접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공부해서 산 회사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산 양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쉐어블안이나 다른 회사들 막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정 워렌 버펫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볼거는요. 찰리먼거 입니다. 찰리먼거가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찰리먼거는 워렌 버펫의 오른팔이죠. 둘이 같이 투자를 하고 언제나 워렌 버펫이 투자를 할 때 좀 조언을 구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찰리먼거 입니다. 보시면 데일리 저널 코퍼레이션 이에요. 거기서 투자를 맡고 있는게 찰리먼거 입니다. 판 회사는 하나도 없구요. 산 회사는 알리바바 하나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다섯개 밖에 안되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벤커브 아메리카 두번째가 웰스프러고 그 다음이 알리바바가 됐어요. 저번 코퍼러의 체인지를 보게되면 99% 입니다. 저번 코퍼러의 두배를 산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 샀다가 좀 비싼 가격에 사기 시작했어요. 샀다가 싸지니까 계속해서 더블다운을 하고 있어요. 저번 코퍼러에 산게 처음에 샀던거랑 양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거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게 US뱅크. 그리고 다섯번째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죠. 포스코. 재미있는거 같아요. 찰리먼거가 좋아하는 회사가 포스코에요. 탑5 중에 든든. 어쨌건 찰리먼거는 알리바바를 엄청나게 샀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잠깐 말했었는데요. 만약에 워렌 버펫이 알리바바를 샀다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워렌 버펫은 좀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라틴어메리카를 좀 사고 있는데요. 그건 워렌 버펫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리뷰할 13F는요. 바로 빌게이츠입니다. 빌게이츠가 과연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산 회사는 딱 두개밖에 없네요. 첫번째로 많이 산 회사는요. Canadian Pacific Railroad. 기차 회사입니다. 카나다 기차 회사. 그거 좀 사드렸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 회사가 Sanderson Farms. 그래서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면 뭐 이렇게 탁 키우고 이런 농장입니다. 농장. 아주 큰 농장 회사. 그래서 그거 두 개만 샀구요. 판 회사를 좀 보게 되면요. Kansas City 이거 좀 팔았구요. Berkshire Hathaway도 좀 팔았어요. 1.68%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팔았을 수도 있구요. 세번째로 좀 판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번째가 Grupo Televista. 이게 아마 라틴어메리카쪽의 텔레비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 Affirm Holdings. 이건 이제 돈 빌려주는 약간 핀텍인데요. 돈 먼저 안내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것도 좀 팔았어요. 홀딩을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Berkshire Hathaway구요. 그리고 두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Waste Management. 이건 이제 쓰레기 버려주는 회사죠. 그리고 Caterpillar. 그 다음이 Canadian National Railroad. 그 다음이 Ecolab. 그 다음이 월마트. 그 다음이 Crown Castle International. 그리고 그 다음이 Microsoft. 그 다음이 UPS. 그 다음이 FedEx.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치주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예요. 자기가 했던 일은 좀 약간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서 좀 더 성장주에 투자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신생기업에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치주예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빌게츠가 성장 중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슈레딩거죠. 그래서 FedEx, Dealer & Company, 그리고 코카콜라, FEMSA. 그 다음이 슈레딩거예요. 슈레딩거를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투자한 돈이 한 243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슈레딩거의 11.3%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빌게츠입니다. 그리고 네코로 전서부터 계속 한 번도 팔지 않고 있어요. 한 주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빌게츠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모두 다 같이 주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장주 하나가 바로 슈레딩거. 그것도 뭐 조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11%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 주도 팔지 않았다. 네 오늘은 워렌 버펫, 찰리 몽고, 그리고 빌게츠 그 사람들이 뭘 사고 팔았는지 봤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사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찰리 몽고 빼고는. 찰리 몽고는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알리바바에 올인을 했고요. 저번 코러 한 몇 개월 전서부터 계속해서 알리바바만 사고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펫은 한 1년 전, 아니면 세코로 전, 그 전서부터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펫이 움직여서 샀다라고 생각되는 거는요. 버라이전입니다. 버라이전은 엄청나게 샀는데요. 한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 10개월 전인가, 하여튼 그때 샀는데요. 그거 말고는 워렌 버펫이 움직여서 산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빌게이츠도 그렇게 많이 사고 팔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금씩.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뭐 조종장이 왔었잖아요. 아무래도 다음 코러가 굉장히 기대되어집니다. 워렌 버펫이 이번에 2022년도 첫 번째 코러에 좀 많이 사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줘요. 아무래도 워렌 버펫은 이렇게 조종장이 온다거나 하락장이 왔을 때 제일 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워렌 버펫이기 때문에 다음 코러, 다음 13F가 기대되어집니다. 다음 거는 아마 5월달에 있을 거에요. 그래서 5월달에 다음 13F가 나오자마자 워렌 버펫이 뭘 샀는지, 팔았는지 꼭 여러분과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